연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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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기술 산업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돼 공학 한문의 대원님들과 함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투자상담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모든 행사가 끝나는 시각은 약 8시 20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를 합산해야 되기 때문에 반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 셋 눌러주세요 오늘 행사 기대된다 여기는 전문평가위원의 점수는 합산되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없이 물론 제가 가진 제품을 가지고 무작정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회사들이 왔습니다 그냥 손에 좀 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쓰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맹스미러를 가지고 내 채너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기회가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2년 반전 시험고증기금에 아 저희 지원해 주시죠 그 경우에 사노스에 계시는 MBA 하신 분이 영입을 했고요 맹스가 자동차인 모듈이 미러스카이만으로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무밍 파츠가 있는 스캐로우가 들어감에도 컴팩트하고 충분히 안 저희 같은 회사를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PD에서 세계 최초의 악막형 저희는 이제 15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주요 구성할 때 대표이사는 안 된다면 이쪽을 향해서 눌러주시고요 출시계는 이 앞쪽이 있습니다 페르세우스의 서상몬 대표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야된 시간이었는데 그 세계 5.6 그 다음에 비즈니스 밸류에 대한 교육을 따라 말씀드리고 류인이라는 쪽에서 커뮤니티에 따라 처음 포션을 만들어서 젠암하고 영입을 하고 구경을 서치해보시면 아마 계속 10년 동안 했던 데이터가 여러 페이실 줄 알다고 연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버 쪽 사이드에 대한 해보자면 케이비치 동무 문제 이안팟이라는 도움이 있고 젠따로우가 5억 달러에 있어서 제작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저분 평가에 대해 질문 못 드리겠습니다 장애는 마이스톤이 오프소스 버전 말고 클로스 버전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스터머한테 두 가지 솔루션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가 오프소스 솔루션 아프라이서 회사가 많잖아요 어떻게 지금 차별을 하는가요 서버용 CPU인데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따로는 표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솔루션 어떻게 지금 주문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만약에 반복된 주문이 아닌 다른 주문이 어떻게 트렌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디필름을 꼭 써야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 제품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상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핵심 기술은 경영했을 겁니다 일차 세포로 배양하는 특별한 전이 및 재발 예측이라는 거를 지금 성공한 전단계로 관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신혼부부들이나 저희 집도 에어컨을 구매했는데 최고 단가가 사백오십만 원합니다 3천만 명 실학자는 유럽에 있으면 불구하고 이 텍스트와 그래픽을 촉각을 통해 접근성을 바꿔놓는 예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약 26명이고요 저는 다 김준희였습니다 정보 평가단 질문이 없으시면 자율주행 로봇 혹은 자동차를 위한 실시간 실내 정류치기 수출이 있는 절대 기준 시도 지키고 저희는 이 절대 기준 시도가 들어오자 합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면 슬램이나 오도메트리 를 가진 로봇틱스에 절대 기준 시도를 제공하는 PLS 기술이 지키고자 하는 물체에다가 저희 센서를 부착하면 되는 겁니다 원광원에 절대 잡히면 어떻게 직접 하실까요? 저게 아까 IR광원이 이렇게 조금 위에서 이렇게 해서 트래킹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업 내용은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유정한 대기지기 공개 지호진 타베에서 아이소트씨 학생 드리겠습니다 축하해드리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이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플라이너스 대표님은 정말 이대로 불러가 계시면 되겠고요 기념사진 촬영할 때 다시 나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 우리 팔짱 호시과에서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엄마 나 타르갔어요 우리 여기 한번 봐주십쇼 카메라 봐주십쇼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셔서 김영상에 집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홀드 팁스 하면 화이트 오른쪽으로 올려주십쇼 자 비홀드 팁스 화이트 1초 2초 3초